무장을 제거합니다 오케이 쓸더쓱 죽으면 아시안다 됐니 머리 뽑는 선택지 필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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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좀 줄래 육강력 좀 잡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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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어간 캠 이제 슬슬 건부가 나오지 않으면 신다즈 에이 뭐야 어이 쏴았고 고구마아아아 자 이 꺾이 하나 더 나오면 닭껍 돌려도 되겠다 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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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다car 탈다 탈다 wilderness 탈다 constraints 4 늦었 잘한다. 잘한다. 아니 저 위에가서 한 장만 더 지우면 아 고개 넣을까 말까 아 고개 넣을까 정말 실망스럽군요 아이고 의자한테 아 인공물 대색 하 짱나 방망 총매닷 흠 허지같은 해세도 맞췄네 입학하겠네 네 넘담 어 하하 하하 엘리트 갈까 아는게 맞겠지 이불 이불 저금통 아냐 안가 나 엘리트 안다뇨 안사 대신 전략가 아니 당신은 위험해 보여요 뭐 인마 재고나 해줘 포션벨트 악위의 영압이 사라졌다 아 이게 등이지 개 좋아 다리 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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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격감 찍이네 응? 배단원 같은 나약한 카드를 쓰라고 당근빠따다 조슈바 아니 다리 꺾기 다리 꺾기 왜 이렇게 유통기한 짧아 들어오자마자 바로 유통기한 다 됐네 배단원 나와서 이럴거면 돌리 안사치 힐 후단이 없는데 그래도 천천히 나 신성은 딱히 필요 없는 것 천천천천 공감? 광기? 안 먹을래 밴딩수특 밴딩수특 아니? 꺽빠 퇴업장치 필요 없잖아 돈 낚여야지 마무리 지우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마무리는 파격감이 좋으니까 들고 가자 히이이이이 뭐 시여 저게 이닌 오슬더스 보드게임 샀는데 온다고 하네요 23일 망월형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니오의 멋이기는 펀딩 실패였더만 능탈 강화해야 수급이 되겠지 그 민처포션 이거 못잡는게 맞나? 못잡아서 저거 유령영상 먹어야 되나? 반사신경 포션도 사야되고 아 그니까 전투를 하는게 맞겠지 물음표 가는거 보다 제거는 이미 다했고 필요한건 반사신경 반사신경 필요한건 없기지않는마음 아니거 마무리로 잡고싶네 반사신경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자기가 불가침이래. 아싸. 0스탠. 얘들 체력도 딱 50원 저리네. 아싸기 아저씨야.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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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진짜 쎄다. 아싸. 액션은 지금 있는게 더 좋은데.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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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게 잡는데? 좀 봐줘야 하나 싶을정도로 미안하군 이것보다 작은 칼은 없어서 말이야 순수 안서도 그냥 잡네 싸일 자체가 강함 좀 봐줘야 하나 좀 봐줘야 하나 22시 22분 아니 22분 22초에 사막 도착 방어도가 모자라진 않은 오민첩이라 아니 마무리 지워야되는데 이상한거 지웠네 역배충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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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상 써도 되고 잔상 써도 되고 형상이 맞긴 오겠네 위기가 없는 싸이 사일이 아클보다 약한 이유 아클은 사신인데 사일은 반사신 어 우상 안 지워도 되긴 한데 그래도 지우고 싶네 아니 자기가 중과로라는 사람인데 산맛까지 나 잘 써놓고 뭐다 넌 나오니깐 바로 버리는 거 있지? 어쩌라고 벗어 하하하 하하하하하 아하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음 아 오빠 전혀 누구야 뭐 그냥 가자고 그래 오빠 카카 어 컷 아 이것도 장난 아니었다 이번에도 어디 어디서 터졌을 게임이? 눈피 나오면서 끝났나 마무리 덕분에 불쾌랑 마무리 덕분에 육각명 잡았다 마무리 덕분에 마무리 아니었으면 섬탑의 심장은 두번 운다 푸른 야수 하트 다이 푸른 야수 이펙트 그 왔넘 모든 엘리트 퍼펙트 일막 엘리트 뭐였는데 퍼펙트 했지? 빨간 맛이었지 빨간 맛에 단도 포션 써서 마무리로 쓱싹 배고파 아멘 rpm 이어 chia 이듬 예 으 육